하늘같이 와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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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너무 섹시해요 가슴 만져봐도 돼요? 가슴 만져봐도 돼요? 예를 들어 가난하잖아 가난하잖아 그 후기 태극에 아소비니깐 그리고 견식쿤 헌토밤뿌브와 이시니 재미난 시간을 보내던 중 질투 아낙이로 유명한 춘첨도 오또코 견식쿤가 질투가 대爆発하는 일이 怒った만은데 그래가 쉬쉬쉬쉬 그래가 이거 찍어갈지 안뇽 저희는 지금부터 둘이 밖에 나갈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원 윤수이형의 와이프 은혜누나가 임신을 했는데 이 오메네토하자는 고코롤을 담아서 간단하지만 그래도 태국에서 프리랜토가 시탈이 카라 희미치 대카이니 이끄또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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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싶은거 날때 진짜 가야하네 응 아니 1.5.5.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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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지금 백화점에 왔는데 태국 브랜드를 찾아서 아 뭐 뜻하는거에요? 인사해 인사해 밸런스 아 다행이다 뭔가 약간 의미가 있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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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복스에서 은혜누나가 너무 좋아 오 좋았다 귀여워 좋았다 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프리랜트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응 정말 좋아 내가 보내주세요 응 응 감사합니다 은혜 어 이게 뭐예요? 할 때 형이 나와 오케이 왜 긴장되는거야 쭈쭈 왜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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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아 리액션 좀 더 해봐요 은혜아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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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이쁘다 진짜 타일랜드 블랜드 메이드인 타일랜드를 우린 찾으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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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라면을 혹시 몰라서 5개를 사왔는데 벌써 어젯밤에 생라면으로 뜯어먹고 한 번 열라면에 맛을 본 쿠리코가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즈 bill아 키우 bili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와 Zug물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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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가고 싶나요? 한국에 가고 싶네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청년에 가고 싶네요 나는 그냥 저기 가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고 싶어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한국에 있는 여자에 가고 싶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이플 수 dory 지금 시간 약 7시 10분 정도 까? 한국시간으로 약 9시 10분정도인데 오늘은 일본하고 독일이 월드컵 축구를 하는 날이어서 코리코와 함께 일본 경기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일본이 축구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 미만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있어요 사우디,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마... 저런데도 TBS 축구 보는 곳이네 축구가? 죄송합니다. 사퀄을 볼까요? 월드컵 사퀄을 볼까요? 야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우디가 얼마예요? 슈림 고쿤카 우와 새우튀김이다, 코리코짱 코리코가 새우튀김은 뭐 소가나이지 얼마나? 6개에 4,000원 좋잖아 7,100원? 7,100원 고쿤카 코리코가 좋아하는 새우구이 새우튀김 그리고 우리의 치킨 그리고 비얼 그리고 여기서 축구를 보는 거죠 샤워우스 샤워우스 이거 그대로 먹어도 될까요? 그냥 먹어도 될걸? 맛있어 아타마가 이상해 하려는데 아냐 근데 그거 먹으면 안돼 이거 먹어야 돼 괜찮아 어? 아타마 히치했어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8시 아니야? 8시 시작을 안 왔다 죄송합니다 사과 나 플레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스태프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네 아 근데 사실 30분은 너가 나한테 사실 30분으로 봤는데 8시 경기 시작인데 8시 4분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아 진짜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도 안 나와 응 맞아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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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뭘? 아 진짜 속았어 사이긴 뭐 이자 네에까 왜? 사이긴 유도사는 없는데 왜 속았어? 그래 그래도 볼생각이 좋았는데 어 스태프 들어야 돼 스태프가 아까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걸로 이제 안 봐야 돼 고고고고고고고 자 個人的에 몇 대 何 요소를 할까요? 0 대 2 2 아 0 대 2 꽤 현실적이야 0 대 1 2 제가 3 대 1 2 2 2 2 2 2 2 2 3 2 3 결국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기 다음받아 네 잘해 잘해 오 독일도 잘하는데 일본도 잘한다 에? 거기 어디에서 카타르 와 30분인데 0 대 0이야 저건 해소시키기다 이건 좀 좀 좀 이게 안 좋아 이건 좀 안 좋아 저건 안 좋아한다고 여덟 유아 사실 나는 기린적으로 물론 3년전으로 하면 한국을 가실 수 있을 텐데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가면 일본은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왜요? 올해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는 일찍에 미국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 5만원은 닦아주세요 쿠보 쿠보 쿠보쌈 진짜요? 후수는 쿠키탑을 손하다던데 쿠보가 나니? 응? 쿠키탑을? 목푸밥 여기에서 지금 일본과 독일의 전반전의 1대0은 끝이 났고 다른 분위기에서 좀 후반전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이나 독일사람이 한 명이나 있으면 좋겠고 독일사람이 후리꾸를 보면 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죠?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지마 여기가 조용한 편이네 사람도 없어요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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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속에 들어왔어 지금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꼴 떠났어요 그렇죠! 그 하다시니깐 핸드폰 시스템 뭐? 알고 한대 옆에 독일사람 나갔음 뭐? 일본이 독일을 결과가 어떻게 됐죠? 33도 못했어요 진짜.. 2대1을 이겼어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시작할까? 거기에 오는 날씨는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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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해? 한국어? 네 한국어? 제 생각엔 안타까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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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스틱아 비엘, 스몰타이거 비엘 맞아요 자, 부스 바아 진지 간담 전주기였어요 아아 뭐 주변에 오다가는 어디든 한국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3몰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정도 너무 많아요 아, 당연하죠 선을 원하는 나라에 저희가 일단 미세에서 아줌마하고 얘기하면 좋거든요 2몰로 말하고 있는 아줌마에서 얘기했을 때 確か야 록콤보는 나중에 나중에 말해봅시다 그리고 아줌마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이번에는 둘이 왔지만 다음에는 셋이 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와 너무 맛있겠다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너무 맛있어 어디서 왔어? 카카 카카 우와! 카카? 지금 일본과 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과 영국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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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 한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내일 구르가이 특별히 한국과 영국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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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첫 번째로는 모르겠는데 영국만 사용하면 네 아아 네 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외국이 있는 거 태어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만났어요? 코로나 시험이 많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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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진짜 신기해 아아 아아 싱가 싱가 싱가는 한국에서 진짜 웃긴거에요 뭐? 나중에 편집하다가 봐봐 오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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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렛도 반파이 다시 말해봐 땡큐 어 네 네 고소 네 와 하이 안주 하나 보내주셨 apprendre 응 한주 하나 보내주셨겠네 왜 그러는지 기다려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토요일 토요일 퀴게 있어서 마지막 밤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 가다 보다 아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주가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했는데 2분이었어요. 올림피아 골드메달? 네. 인코리아. 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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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피아. 데이킥이거. 비데아? 비데아. 와, 진짜 은유 오빠. 은유 오빠. 와. This is me. 와. Can I cut your arms? 와. Caleb? Wow. 오우고요. amazing. amazing. We cannot sleep. 퀸호 호키풀. 진짜 대단하다. 뭐가 너무 좋은eta. 잠깐만요. 이 웨 paradigma. 이 CEO 다니까 이 상태 지說인가요. 물에 대해 빠져들ora. 와 왜 이렇게 멋있 employy IP ramp cần. 챔피언은 비슷하네 아니 나도 챔피언이에요 나도 나도 디지본 게임 옛날에 챔피언 진짜 우리한테 최고의 친구인 이유가 話을 시켰고 기일을 시켰고 챔피언다시? 하이크라 엄청 좋은 이유 있을지? 아니 그거잖아 봐봐 아니 뭐지? 근데 지금의 시절이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랑 같이 만나고 우리 결혼식을 해서 그를 여부도 될거야 아니 우리가 표정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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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런 향수 찾아서 뭔가 좀 생각해 하아 아니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와 너무 섹시해요 가슴 만져봐도 돼요? 가슴 만지고 아니 가슴이? 예를 들어 가라다장 목 만져봐도 와 어우 냄새가 너무 좋다 어 남은게 여기가 나 장민이 여기가 나 진짜 그렇고 목구르겠지 알겠어 알겠어 난 진짜 목구르다 이거거든요 오오 오오 지금의 도시 지금의 도시 지금의 도시 혹시 제가 고춤 만져봐도 자기 고춤 만져봐도 자기 고춤 만져봐도 하이 하이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 고춤 만져봐도 고춤 만져봐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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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